한국국토정보공사 처음에 저도 시작했을 때 회장님이 늘상 강의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갈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의를 들어보시면 내일 당장 내가 부자가 될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면 어때요? 현실의 벽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심들이 나를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그만둘게 만드는 그런 걸로 되돌아오지 않나 싶어요 저도 역시 누구보다도 그런 경험들이 많을 것 같죠? 많아요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래서 제가 농담반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농담반 진담반으로 갈 데가 없어서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적으로 제가 밖에서 움직이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그 나이에 밖에 나가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얼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얼까를 냉정하게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없던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것은 흔히들 얘기하죠 많은 분들이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 그냥 먹고 살고 그렇게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남들이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다단계라는 걸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것저것 아무리 따져봐도 그 나이대에 제가 성공할 수 있고 부자로 살 수 있는 기회나 도구가 사실은 이거 말고는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왜 하냐고 묻길래 그냥 할 일 없어서 이걸 합니다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에텀미는 이렇게 성공할 겁니다 1조하고 100조가 되고 100년하고 상속을 다 해줄 겁니다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회사도 없었죠 지금 회사 번듯하죠? 본사 만들었으니까 너무너무 여러분들 가보고 싶죠? 가보신 분도 계시죠? 저렇게 에텀미 파크라고 해가지고 본사 사옥에서 승급식을 하고 이런 석세스 성공자 세미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서울에 있는 본사를 방문했더니 A4 용지에 에텀미 본사 이렇게 써놓았다고 하셨죠 저는 그것도 없었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것도 행복한 거였어요 에텀미 본사라고 A4 용지에다가 써놓은 그 자체도 저희는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에텀미를 하자, 다단계를 하자, 이걸로 성공을 하자라고 말을 해도 그분들이 믿어줬을까요? 안 믿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한테 채이고 친구한테 채이고 지인한테 채이니까 의기소침을 해요, 안 해요? 그럼 이 사업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아니 거절을 많이 당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굳건히 마음 먹은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정말로 부자로 살고 싶은데 도구가 이거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라고 제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움직이게 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길을 보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회장님의 강의를 통해서요 그 전에 여러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됩니다 저렇게 하면 사업이 됩니다 라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회장님께서 해주시는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고 머리로 들으시면 안 돼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들으셔서 어떤 이야기를 나한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향하게 되면 나는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 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그걸 좀 꼭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꼭 그렇게 하리라 믿고요 그 강의를 통해서 저도 길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이곳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성공할 수 있으니까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떠나지 않았어요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어디 갔다 오셨죠? 중간에 그만두시고 다른 데 갔다 오셨죠?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고 이 자리에 항상 있었어요 우리를 우려하는 마음에서 왜 다단계 하느냐 아니면 왜 좋은 길이 있는데 더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여러분들한테 걱정어린 시선으로 아마 격려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았셔야 돼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결혼식에 자녀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라든지 형제지간의 결혼식에 여러분들이 추기금을 생각하지 않고 얼마 정도 내실 수 있으겠어요? 10만 원, 5만 원? 그건 생각하고 주는 거야 정말로 내가 성공했다면 우리 애터미안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드릴 수는 없지만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하지 않고 꽤 남들이 생각하기에 저는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는 못하지만 남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한 20배 정도는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싶죠? 그래야 그 조카들이나 내 인척들이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봐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주는 게 아름답고 주는 게 행복하다고 요즘 조금씩 느껴요 저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베풀고 사시겠지만 저는 아직 이쪽 자리에 있다 보니까 조금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하시겠지만 앞으로 더더욱 많은 나누어주는 삶을 아마 사실지 않을까 싶어요 애터미를 통해서 모두가 나눌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